아이고 미술학원 갔다 왔어요. 엄마 여기 좀 좀 여기. 조금만 위로 됐어.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의 마녀는 미역국 조기구이. 오이 저사장 밥볶음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어서오세요. 아하오세요?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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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봐. 간식 먹었어. 간식 먹었어. 아니 간식 안 먹었어. 간식 밥 먹고 먹을 거야. 딸기랑 그. 오이 좋아. 잘 먹었습니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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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지내tak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쨋의 감 37 flu. 모든 물고기이언. 비해증0. achesД어여sover.